경기도가 경기청년 개비업 프로그램을 올해 확대 시행합니다. 기존 34세 이하 청년에서 39세 이하 청년으로 참여 연령을 상향하고, 선발 인원도 지난해보다 200여 명 더 늘려 총 800여 명을 선발합니다. 이와 함께 취창업을 연계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참여 이후에도 도전을 이어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. 도는 세부 설계를 거쳐 오는 4월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.